여기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합주실 리더 권일씨가 먼저 등장했다 한군데 모일 시간인건가?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일 때가 된 것 같군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나타나라! 히어로즈 소환 완료 너네가 너무 보고싶었어 많이 외로웠어요? 너네가 보고싶었어 우리 좀 많이 외로웠어 많이 외로웠어 드디어 히어로즈가 뭉쳤다 너네가 보고싶었어 자 각자 위치로 서볼까? 히어로즈니까 능력이 있을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지만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죠 우리 오드는 능력이 어떻게든 히어로즈의 능력은 뭘까? 모든걸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오드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능력을 가진 오드씨 그럼 우리 오드 건반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줄 수 있을까? 건반을요? 벌써 어렵다 무슨 능력일까? 자 우리 우리 주연이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저는 이제 모든 말에 모든 말에 음가를 넣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수한 매력의 히어로다 어디 있더라 숨 쉴 때도 혹시 음가로 숨을 쉬시나요? 자 이어서 우리 강원이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저는 이제 지구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오 뭐야 뭐야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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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하여고 누워서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히어로 이게 중요한가요? 누워서 기타를 치는 것과 지구를 지키는 게 무슨 상관인가요? 누워서 기타를 치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그 중간이었어요 왜인데? 아니 누워서 기타를 치면서 세상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저 말이었습니다 노래 불러주실 거죠? 아니요 원, 투, 웨트, 리, 포 기타 실력은 뛰어난 라운스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지? 누구요? 누가 봐요? 저기 그룹이 볼 수 있게 어 어 형 다른 자세 다른 자세? 이건 락스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말 맞죠 말 맞죠 혹시 기타를 이렇게 칠 수 있을까요? 좀 전문이죠 이렇게 이러고 밥 먹었어요 내가 옛날에 오 쉽죠? 잘하는데? 다리를 들란 말은 없어도 돼 노력 점수는 100점 된 거 아닌가요? 통과 통과 오케이 통과 알겠습니다 저군요 네 들어오세요 제 능력은 모든 소리를 다 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 솔, 라, 시, 신기하네요 시, 라, 솔, 파, 미 이거 혹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막 아무 음이나 그냥 말하는 거 아닌가요? 도미, 레미, 레미, 솔? 절대 음감이 맞을까? 어때요? 어 뭔가 아닌 거 같은데? 속았다 뭔가 아닌 거 같은데? 어 괜찮아 역시 우리 정수 멋있어요 저 그럼 유래예요 영혼 1점짱아 우리 진환이 네 잘 지냈어? 조용히 차례를 기다린 준환 씨 저희 방금까지 같이 있어요 그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소식을 들어갔고 네 어머 저는 원래 손에서만 물을 낼 수 있었는데 제가 봤어요 봤어? 제가 봤어요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물 방울이 찌더라고요 목격담이 이어지는데 화분에 이러고 물 주는다는 소문이 고객님 좋아 화분에 물 줄 때 어떻게 주는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 화분에요 제 책상에 있는 화분에 물 준다고 생각하고 책상에 꽃이 없는데 이렇게 저번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미스트도 한 번 뿌려주시겠어요 진짜 튀는데? 준환이가 지금 자기한테 물을 주네 꽃에 물 주는 중 미스트 미스트 나도 한 번만 해줘 나트륨까지 살짝 들어있는 게 피부 미용이 아주 좋을 것 같네 미 피부는 소중하니까 다들 내 능력은 궁금해하지 않는 거지? 형 그러면 형이 정식으로 형 능력을 소개해줘요 기대되는 마지막 히어로 영역은 얘들아 눈빛으로 응 그 모두든 압도할 수 있어 지금까지 누가 압도했어요 형 카리스마를 품어내는데 거기 누구 있어요? 바로 졌다 내가 졌어 방금 돌아가면서 한 명씩 압도 한번 해볼래요? 압도? 알았어 시작 벼랑간 시작된 눈싸움 이건 반칙인데 미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압도 압도 이 정도면 압도 다음 다음 입술로 압도하는 건일 씨 어 압도 아니 이거 약간 좀 아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워요 눈보다 입술이 좀 부담스럽지 않아? 눈이 아니라 입술로 압도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자꾸 입술을 막 들이대며 아닙니다 저는 결코 입술을 들이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언비어이며 모함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입이 가까이 오잖아 눈이 가까이 가는 거죠 야 이제 다 모였으니까 우리 한번 이제 합주를 해볼까? 다들 준비됐지? 네 자 각자의 포지션에 선 멤버들 우리 한번 합주를 해볼까? 좋아요 했던 거 뭐 Dangerous? 그게 제일 흥이 나긴 해요 자 해볼까? 네 시작과 동시에 눈빛부터 달라졌다 I'm gonna rock you What you gonna do I'm gonna rock you What you gonna do I'm gonna rock you Let me back you for mercy Back you for mercy Oh 연습도 실전처럼 완벽한 합주를 보여주는데 정수 씨를 노려보는 건인 씨 정수 씨를 노려보는 건인 씨 형 뭐이에요 형 뒤에 패드 하나 더 있어요 뒤에 아니 너무 하긴 했어 하나 더 넘어가요 실수한 게 아니라 정수야 그거 너 파트 해 어우 어우 저 아직 그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형 아니야 아니야 나 들었어 예? 그거 봐 어우가 아니라 한번 더 귀엽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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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이제 아우 아우 이렇게 해야지 왜 난트집인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형 형 형 형 이렇게 할 때 일단 해봐 연습해봐 지금 해봐 후렴만 다시 들어봐요 후렴만 오케이 오케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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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같이 하셔야죠 아니 혼자는 아니 아니 정수머리에 신난 멤버들 아니 아니 약간 좀 부족했으면 했어 좀 부족했어 아직 좀 더 크게 해야 될 거야 소우로 남아서 해야죠 소우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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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형 제가 잘못했어 형 시선 공격 제가 잘못했어 공격 공격해 빨리 인디언밥 예? 갑자기요? 인디언밥 그래 인디언밥 가자 진짜요? 아니 매운형 불복 좀 처음 너무 하긴 했어 처음 아니 처음에 없었잖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안 되겠어 빨리 아니 갑자기 하나 둘 셋 인디언밥 우리 공연이 내일이야 아 진짜요? 저게 내일이에요 저게 내일이에요? 형 말을 해줬어요 인디언밥 돼 왜 혼자 알고 있었어 왜 혼자 알고 있었어 왜 혼자 알고 있었어 왜 혼자 알고 있었어 왜 빨리 진짜 가자 자 인디언밥 그대로 돌려받은 허니씨 너무하네 아니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한테 알려줬어야죠 야 저거 합주를 해볼까? 어 이번에는 내일 공연이라니까 공연 때 할 거야 아 한번 우리 타이틀곡을 한번 해볼까 본격적인 데뷔곡 연습 누군가 실수를 했다 아 아우 누구야? 누구야? 잠시만 기타 같았거든 어? 아이 지석이네요 범인은 가온씨 아니 지석아 형 준비해놨어요 아이 너 앞으로 기타 이렇게 쳐 폭력을 지향... 아니 아까 저 때리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어 이름 내가 먹었대 너네 왜 팀원들끼리 서로 때리고 그래 너무해 진짜 이거 안 되겠네 아 진짜 저 사실 근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까 트랄랄라 승리에 살짝 대충하는 거 느껴졌어 솔직히 야 정수야 너가 형이잖아 그쵸 너 어떻게 할 거야 형이 혼나야지 타깃은 정해져 있다 형이 혼나야지 인디언밥 아니 왜 나 왜 정수씨는 멤버들한테 자주 몰리는 편인가요? 아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제가 둘째 형이거든요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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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나네 아 하나 둘 셋 인디언밥 어 형이 동생 교육 잘해야지 야 이거 지금 수많은 팬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돼 다시 몰입해서 연습을 해본다 100% 리얼라이브 100% 리얼라이브 이번엔 손조롭게 흘러가는데 건일씨의 실수로 마무리 야 너 누가 실수하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방금 형이 방금 스틱 떨구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난 뭔가 돌그럭 소리 들렸어 근데 옆에 준환이가 말 돌리기 선수 손수 타가지고 묘기를 막 하더라고 막 하다가 막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나 근데 준환이 거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나 집중하느라 못 봤거든 관심이 부담스러운 준환씨 효과장 가봐 마지막 기회야? 아 네 뭐 어때? 긴장했어 긴장한 거 괜찮아 왜 우리끼리 있는데 긴장해 아니 옆에서 보는데 막 땀이 그냥 한 바가지가 흘리더라고 어디 어디? 아 진짜요? 다 중발했어 아 중발했어? 어 번쩍번쩍거려 번쩍번쩍거려 오빠다 어 이건 진짜인데 히어로 능력 8위 너 혹시 능력이 혹시 막 포세이돈의 아들 막 그런 거 아니지? 아버지가 포세이돈이시고 아 그래? 아버지가 포세이돈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성함이 포준환인 건가요? 아니 아니 영어로 해고요 성은 어머니를 따라서 준환입니다 포준환 좋은데? 아코준환 준환 입에 딱딱 잘라붙지 않아요? 포준환까? 포준환? 어디 포시야? 저 아쿠아리움 포시요 상상 이상의 히어로였다 그렇구나 아버님 서운하시겠죠 뭐라 했어? 뭐라고? 나 못들었어 아버님이 포세이돈이시래 왜? 왜? 뭐야 저 형 아니 분명 자기 같은 느낌 지지 않았어? 고장난 건일씨 우리 준환이가 너무 잘 받아줘서 너무 행복했어 할까요 이제? 하자 하자 이제 하자 이제 하자 됐다 준비 됐지? 네 장난은 그만 진지하게 마지막 연습을 해본다 너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정말 멋지다 완벽하게 연습을 마친 멤버들 형 괜찮은데? 괜찮았어요? 진짜 와.. 여러분이 인프레스네 와우 땡큐! 야쓰 근데 이게 우리 매력의 끝이 아니잖아 그쵸 아직 한 장 남았잖아 우리만의 각자의 매력을 보여주려 가볼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가볼까? 과연 가볼까? 가볼까? 어디로 가요? 우리가 지금 몇 세기째 떨어져 있었죠? 우리 약 2862세기 동안 전설 속 사람들인가? 우린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잖아 저희 몇 살이야?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몇 세기 만에 세상에 나온 기분이 어떤가요? 아.. 대체 몇 세기는 왜 누가 정한 거야? 몰라 진짜 우리 진짜 오랜만에 햇빛 보는 거잖아 합주실에서 계속 몇 세기 동안 갈고 닦은 여기서 우리 지금 합주실에서 몇 세기 동안 살았죠 저희? 합주실은 500세기? 응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쉰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기를 개발했잖아 그렇죠 그걸 조금씩 보여줄 때가 된 거 같은데 갈고 닦은 개인기 타임 그럼 오늘 그거 하면 되겠다 저희 둘이 연습했거든요 형이 편단을 해주세요 누가 더 똑같은 아 오케이 오케이 저부터 하면 될까요? 어디 어디서 나온 거냐? 아 이게 범죄와 전쟁에서 아 영어 아시죠? 아 그럼요 갈게요 아 아 아 실례지만 좋습니까? 크게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크면 허송세월을 보냈나? 크면 안 돼 저 저 저 도준 봉글레 파스타 아니지 봉글레 파스타 아니지 실례지만 어디 추십니까? 봉글레 파스타 봉글레 파스타 봉글레 파스타 파울 난 내가 더 나은 거 같아 혹시 너희 추십니까? 저는 목상 추십니다 틈새를 공략한 준환 씨 잘했어? 뭐야 뭐야 야 준환이 자 승자 준환 아 우리 뺏어가네 정수 씨는 개인기를 뺏기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개인기 아직 많기 때문에 크게 미련 같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든 개인기 또 만들어낼 수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역시 준비됐어 준비됐기 때문에 그러면 짧게 물방울 소리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자신만만한데 자신만만한데 어? 저도 그거 가능한데 나 아직 안 했는데 아 좀 한다 괜찮았네 기속이 진짜 잘하는데 더 명량합니다 이것도 뺏겨버렸구나 괜찮아 권일이 형 개인기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또 저는 사실 춤을 요즘 굉장히 아 춤까지 섭렵했나보다 유명하죠 유명하죠 와 자신 있네 이거는요 이미 재능이 있거든 난 봤거든 우리 이제 저희 대선배 2PM 선배님들의 어겐앤어겐을 제가 한번 준비해봐야죠 가운데로 한번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상해볼게요 조명이 지금 혼자 비추고 있어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네 화려한 조명이 화려한 조명이 붙이고 있어 카리스마 장전 들어갑니다 1,2,3 어깨는 어깨 어깨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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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야? 그리고요 또 제가 요즘 2PM 선배님 저기 약속 약속 그럼 형이 그러면 저희 춤장 우리 권일이 형의 가장 자신있는 말 아 저 요즘 2PM 선배님들의 우리 집으로 가자 아 또 명곡 살짝 눈빛이 중요하거든요 네 널 데려가고 말거야 널 데려가고 말거야 응 It's all 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빵빵빵 It's all right 잘 치른데 사랑은 모르게 저 10분 뒤 저 앞에서 널 기다려 본 적 없는 칼구무다 It's all 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와 엉덩이 강아지 산책하는 거 같아 나 신났네 약간 강아지 산책하는 거 같기도 했어 배 아프다 이건 자 여기까지 인정 솔직히 우리 왜 리더인지 알겠다 나 이거 못 이기겠는데 나 숨은 용병 한 명 알아 누가 준환이가 추면서 한 거 봤어 비행기 보자 준환씨 나샤 연습한 거 나샤 연습한 거 있었잖아 자 한번 나와주시죠 여기서 이 카드를 꺼낸다고 이거는 약간 다른 장르야 우리 집의 메인 댄서 2명이다 가자 이거 오늘을 위해 준비했잖아 준환아 이거 옆으로 아예 비켜줄게 야 넓게 써 우리가 입으로 불러줄게 어디부터 해줄까 말해봤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숨은 용병의 실력은 뭐 말해봤다 여섯 땅 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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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은 정확한데 I'm gonna dance 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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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만하게 춤 실력을 뽐내는 준환씨 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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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거 얼마나 연습했죠? 이거 한 한 달 했나? 와 준비된 남자야 야 진짜 한 달 했다 진짜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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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꼭 내보내주세요 우리 중에 이렇게 출생사랑 멤버들은 크게 감동받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준한이를 눈여겨보고 있죠 나? 준한이 혹시 춤 사이에 반하신 건지 준한이가 엄청난 매력들이 많아요 참 남들 다 웃을 때 정색하고 있는 매력도 있고 지금도? 네 봐요 저 준한이가 정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차로 웃는다고 얘가 맞아 맞아 시간차로 웃는다 입력하는 속도가 좀 있어 해서 진짜 신비한 친구라서 제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푸른다 아 동반 스WIFE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정 넘치는 메인 댄서들 따로 노는 춤동작 роль dariemia 듀케이 딜레이 춤인가요? 망치춤보네 권위를 거의 무릎 때리는데 그냥 감명 깊은 퍼포먼스다 너무 멋있어 주인공들 앞에 가는데 주인공들 멋있다 자랑스럽다 우리 팀 진짜 멋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었네 이게 행복이란 걸까요? 아 진짜 야 다들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온 그리고 개발해온 이런 개인기들 진짜 우리 완벽한데? 셀프 감동받은 히어로들 난 진짜 흠이라는 게 없어 흠이 없어 흠이 없어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There is no whom 약간 고민하는 이게 없다 그치? 바로 한번 인정하게 돼 이게 없다 좋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케이팝계에 나갈 때가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케이팝계를 향해 나가볼까? 화이팅 한번 가고 화이팅 한번 외치고 우리 오드가 한번 화이팅 구호 외쳐줘 오케이 오케이 케이팝계로 출격 준비 완료 케이팝계로 출격 준비 완료 갑니다 끝난거야? 하나 둘 셋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화이팅 가자 케이팝 기다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나가신다 그렇게 히어로즈의 하루가 끝났다 그렇게 히어로즈의 하루가 끝났다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